안녕하세요 마인티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마인성형외과 직원이에요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켠 이유는 눈 재수술을 할 거예요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쪽 눈이 다섯 번째예요 수술만 한쪽 눈만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 하면 여섯 번째예요 수술하는 이유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피곤하거나 좀 눈을 편하게 뜨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상이 져요 다섯 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겹상이 져서 저희 송신영 원장님께서 이 눈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이 비디오를 켜게 됐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원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자리가 바뀌었네요 원장님 저희 눈은 어떡해요? 아니 눈이 그렇죠 눈 한번 가볼까요? 눈을 가볼까요? 좀 시원한 스타일인데 지방이 뭔가 좀 유착이 생겨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가 그 움직임을 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그걸 그냥 정리해주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뭐뭐 했죠 우리? 처음에? 처음에 뇌몰 한쪽 뇌몰 다시 하고 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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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뇌몰 지방이신 눈이의 지방이신 마지막 절개가 언제였어요? 마지막 절개가 2년 전이었을 거예요 2년 전? 네 양쪽 탓? 양쪽 탓 그때 마음에 들었어요?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을 와서 메모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또 풀리더라고요 한쪽만 계속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저 화장을 좀 지우고 화장을 지우고 올까요?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결정을 해 봅시다 드디어 마지막 디미팅 7일차 실파 뽑으러 가요 급기가 많이 빠졌죠? 마지막 7일차 실파 뽑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마인 구독자 여러분 지금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났어요 보이세요? 한 달 동안 부키도 거의 지금 이 상태랑 비슷했고 부키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원장님 병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빠요? 네 인사님 강아보세요? 눈 떠보시고 아니 눈이 뭔가 되게 선해졌어 네 눈두기는 어때요? 좀 편해요? 눈두기는 것도 편하고 라인도 대충 이런 거 잘 맞았고 화장할 때 괜찮았고 화장 지워주고 깔끔하게 입었어요 너무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거 뭐야 주작같은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보는 거는 흉터가 사실 제일 많이 젖어있는 때니까 그리고 썸머플이 이제 얼마부터 얇아지는지 그런 걸 보는데 네 지금 보면 더 얇아질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눈매교정을 같이 한 상태고 눈매교정을 하면서 중간에 필요 없는 어떤 조직들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는 무리 없지 않을까 전혀 무리 없이 지금 이 상태로 5년 가고 그 다음 10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겹치진 않을 거예요 아 아 아 아 예쁜 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님 일하고 있구나 네 안녕 축하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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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